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우족찜 사다가 끓여서 핏물 빼고 끓여서 볶아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좀 제가 오래 삶은 것 같아요 저번보다 많이 흐물거립니다 계속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되게 매콤하고 고소해요 음 음 자체가 되게 고소해 조그만 뼈가 하나 씹히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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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살인가? 언젠 분줬는데 살 아님은 큰데 hijo 음 으음 엄청 얇아 그려요 너무 좋아 갈라멘식 이거 거의 다 없어졌어 대박 맛있다 그때보단 약간 오래 끓여가지고 많이 좀 더 야들야들해지고 쫄깃한 식감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양념은 그때보다 맛있어요 이것도 분리 됐네 한입마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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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용해요 여러분 빨간색이라 입안에 좀 더 많이 묻는 것 같애 콜라겐 많이 먹어줘야 돼요 도가니찜도 통 도가니 검색하셔서 삶아서 볶으시면 돼요 안녕 구멍 다 뚫렸어요 이거 없어 이거 없어 구멍 다 뚫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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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치즈볼 자 너무 잘 먹었어요 몸보신다는 느낌 얼굴은 많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주 사랑해요